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11시에 결론이 났어요. 그 주목받았는데 수심위에서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라. 검찰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아마 기소 안 할 겁니다. 그쵸? 다 그렇거든요. 기소 안 하는데 그 대신 특검에 관한 명분에는 좀 더 무게가 실리겠죠.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아마 이 사건의 효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한 표 차이 근소한 차이라는 걸 검찰이 강조하는 것만 봐도 강조하고 있어요. 8대 7? 8대 7. 한 표 차이밖에 안 난다. 이걸 강조하는 뜻은 기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기소하면 김건이도 기소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기소 중지가 됩니다. 그러네. 청탁금지법에 바로 걸린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은 검찰로서는 자기가 혹을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차라리 국회에서 특검을 그냥 의결해 주지 이렇게 내심 바라지도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네. 우리 골치 아파 죽겠어. 우리 손으로 이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건 누굽니까? 이종우. 이종우하고 40여 차례나 일주일 동안 김건희가 통화했다는 사실도. 그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름에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수사팀이 왕창 갈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명이 이제 좌천성 승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은 외국 가고 한 명은 승진하고 한 명은 다른 데로 발령나고 해가지고 이걸 흩어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은 다 있는 거거든요. 정보는 다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수사팀이 교체되고. 그러니까 인수한 측과 인계한 측 여기는 둘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검찰청 내부 감찰하면 흘린 사람은 잡아낼 수 있거든? 왜 안 해? 안 하겠지. 이거 내부 감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정보가 jtbc야 단독 보도야. 글쎄 말이야. 이거 내부 감찰해 그래야 되는데 할까? 이거 언론 플레이 한 거 잡아낼 수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어디 어디가 있는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쯤 전에 우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좀 특검 통과시켜라 우리 미치겠다. 그 싸인 아닐까? 그렇죠.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종호 씨가 그동안에 여사를 사칭해가지고 최근에도 뭐 또 다른 산부토건 건이다. 또 뭐 경찰청 인사다. 국방,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에 관한 어떤 인사 개입이다. 이런 데 그냥 자기가 엄청나게 뭐랄까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그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이게 김건희의 범외척 세력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경제계는 이종호 정치는 명택이고 또 더 있겠죠. 더 있겠죠. 이렇게 분야별로. 그러니까 비선이 대통령 권력을 갖고 노니까 비선들이 애호사하고서 같이 놀고 있는 거야. 이제 거기가 범외척 세력이 현대판 황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윤회관들하고 계속 경쟁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황관과 외척의 싸움을 우리가 보고 계신 거다. 이게 중국 왕조의 몰락이 대부분 이런 사연이거든요. 그런데 이종호 씨의 경우에 이런 통화가 있다는 건 지금 공수처에서도 이종호 씨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개입권을 수사하고 있는데 피해자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종호 씨가 휴대폰을 계속 없앴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건 허풍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탁 터지니까 이건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종호 씨가 계속 김건희 여사하고 10년 전에 연락 끊어졌다. 이러는데 통화 기록이 무더기로 나오니까 위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이런 어떤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작 충격적인 일은 이종호와 국민의힘이 완전히 한몸으로 유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이종호 일당이 국민의힘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 그래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난달에 멋쟁 해병 카톡방에 있던 멤버들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국회 회의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안 갔을 테고 당연히 누구는 간 거예요 송모씨인가 송모씨 최태경이라는 사업가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고 경찰 출신이나 그 다음 거기는 경찰 현직 경찰은 안 갔고 그 다음에 저기 이종호씨 법률대리인 법률대리인 이종호씨는 이제 그 다음날이 항소심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설 수는 없고 변호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리 참석한 거예요. 그걸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 모임을 주선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주가 조작범하고 국민의힘이 한통 속이 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시추에이션이야. 우리는 공범이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네요. 거기에다가 저기 이종호씨는 그 여사를 무지한히 사칭하고 다녔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하루빨리 응징을 해야 되는데 못 건드리는 거죠. 입도 뻥건 못해. 입도 뻥건.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하고 유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회관들 짓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도 수의 방송에서 나와 얘기를 하면서 두고 봐라. 이종호 못 건드린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했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못 건드린다. 그런데 거꾸로 제가 고발당한 거 아니야? 김기현 변호사 같이 고발당했죠? 그러니까 청공 때도 청공 절대 못 건드린다. 그런데 고발은 내가 당한 거 아니야? 부승찬하고. 그렇다니까 이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갈 희대의 간신 몰이배 소인배들은 못 건드리고 대신 그거 툭툭 건드린 전하 부승찬이나 김기현이가 고발을 당한 건데 이번에 명태균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어제도 공중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절대 못 건드린다. 명태균은. 또 이번에 서울의 소리나 뉴스토마토나 또 이렇게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가 고발당한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은 범외척 세력이다. 김건희의 엄마, 오빠 그다음에 이종호, 명태균 이게 범외척 세력 아니냐. 잠깐만. 장동영 사무총장 국민의힘 갔다 그랬잖아요. 이종호. 그거 무슨 얘기 했어요? 거기서? 아니 저 제보공장 얘기하고 그 저 JTBC 보도 그러면서 공개토론을 제안하더라고 아 그 전에 청문회는 또 안 나오더니 공개토론을? 어. 저하고 김기현 변호사하고 뭐 이름을 거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갖고 아니 내가 이종호가 나오면 내가 공개토론에 응하겠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주범이 이종호인데 그렇지. 이종호는 쏙 빠지고 무슨 거기 그 겉절이들 무슨 찌그레기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뭘 갖다 공개토론을 제안한대? 그런데 이 지금까지 얘기한 저기 그 녹취록을 비롯해서 폭로에 99%가 이종호 얘기인데 그 99%가 빠지고 나머지 1%가 문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종호 씨를 변호하는 토론이냐 아니냐 그걸 장동혁 사무총장이 주선을 했어요. 그렇죠? 끝내준다. 한몸이야 한몸. 그래서 저기 국민의힘이 외척 세력에 붙었다 황관 세력에 붙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당내 황관 세력들 윤회관들이 요즘 한동훈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윤회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한쪽은 외척 세력들하고 결탁을 한다고 이게 중국에서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외척과 황관 싸움. 외척의 난, 황관의 난 대달했죠.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제3의 간신 세력이 이 둘의 싸움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틈을 넓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게 외척도 아니고 황관도 아닌 제3의 간신 세력들. 예를 들어서 동탁 같은 경우 봐. 동탁, 청국지에. 외척도 아니고 황관도 아닌데 그 둘 사이를 황관들에 둘러싸인 황제를 구출한다고 지가 가서. 아니 국내에 좀 있어요?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게 한동훈 친한 일판하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양쪽하고 거리두기하면서. 한동훈이 동탁이 되는 거야? 동탁이 되는 거지. 동탁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데. 동탁이 될지 여포가 될지 내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생각보다 약하더라고. 글쎄 말이야. 만찬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한동훈이 윤석열을 뒤통수를 한 대 후려쳐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면. 아니 지금 결심한 것 같아요. 난 또 독대에 또 요청하겠다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비실비실 쓰러지면서 이제 브루터스 너마저도 이런 또 하나만한 소리 하겠지 이제. 하여튼 지네들끼리 잘하나. 그러니까 아주 지랄연병들. 이게 내가 어제 경향tv에 나갔는데 제가 8월에 방송한 걸 썸네일을 급히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내가 한 얘기인데 의원님이 그때 이러셨대. 뭐라고 지랄연병이라고? 아니 곧 두고 봐라. 9월부터 아주 엽기적인 사건의 연속일 거다. 그때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때 그랬는데 9월 되니까 진짜 엽기와 변태의 세상이 열리거든. 그래서 그때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냐고 되묻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뉴스 토마토 같은 데는 저하고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이종호 건도 계속 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변태와 엽기 행각으로 국정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실제 했었고. 그런데 제 예상보다 더 엽기적인 행각으로 지금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이 김건희와 명태균의 주고받은 메시지가 지금 전국의 내간으로 서서히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태균이 지금 판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녹취록은 지금 뉴스 토마토가 2년 치를 갖고 있어. 2년 치를? 어. 그 왜 ECFC 나오잖아. 아 그거 나오는 거야. 그게 EC 같은 경우는 어 저기 뭐야 김영선 의원 보좌진에도 들어갔었던 인물이에요. 아 회계 책임자로 들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EC, 김영선 삼각 간에 이제 각자 도생하는 싸움이 벌어진 거거든요. 명태균, 그 다음에 EC, 그 다음에 김영선 김영선까지 셋이서 이래서 이 셋이 서로 이제 우호적인 동지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깨지고 이렇게 어떤 서로 이제 적의를 갖고 악의를 갖고 싸우는 관계가 됐는데 그 EC 휴대폰 2년 치 그래서 원래 어제 보도된 뉴스 토마토에 명태균 씨가 2년간 김영선 의원 세비 절반 가져갔다가 그 녹취록 있잖아요. 원래 이건 보도 계획에도 없었어. 다른 거 터뜨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더 큰 게 있었구나. 다른 걸 터뜨리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김영선 의원이 계속 지금 저기 불미스러운 어떤 스캔들 6천만 원 줬다 뭐 그런 거 6천만 원 줬다 뭐 정치작업법 이 기사가 나오니까 뉴스토마토가 급히 방향을 바꾼 거예요. 물타기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예 안 되겠다. 저기 이거 터뜨리기로 한 번 이번 주 한 목요일경에 터뜨리기로 하고 네. 그 전에 이거 끄집어내 저기 저기 그 왜 저 세비 절반 준다고 했던 녹취록 있지 그러니깐 있으면 없다고 준비됐지 준비됐다. 그거부터 터뜨려. 이래가지고 어제 그 기사가 나온 거야.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그 저 김영선 의원 그 저기 세비 절반 명태군이 가져가는 정황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9800만 원 정도 저기 명태군한테 돈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직전에 명태군이 왜 6천만 원 껴준 거 돌려받은 게 뭐가 잘못이냐고 페이스북에 이거를 이제 뒤집어 깨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급히 나간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게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의 거래가 이게 명태균의 거짓 해명하는 걸 보니까 야 안 되겠어. 이걸로 가. 이렇게 해서 뉴스토마토가 급히 그 기사를 내게 된 거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원래는 그 뉴스토마토는 저기 이준석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편집 김기성 편집국장이 지금 계속 여사 쪽으로 기사를 치려고 그랬는데 이준석이 뜻밖의 뻘짓을 하니까 본인이 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이 이게 뉴스가 커지면 여사건을 언제 터뜨릴 거고 이거 대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 싸움이 될까 봐 또 이준석이 또 거짓말하면 호통이 나올 거 같고 이러니까 차마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못하고 천하람 의원한테 전화를 했나봐요. 아 천하람하고 천하람이 뭐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진실을 다 알지 않냐 이준석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나봐요. 사실은 원래 이런 일이 터지면 이종호 때는 윤회관들이 나서서 방탄을 하고 음모론으로 물타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윤회관들은 가만히 있고 이준석 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신기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이 할 일이 없지.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을 교역신당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기선 편집국장이 속이 많이 상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하고 전화에 항의를 했다. 그럴 정도로 내 속이 속이 아니다. 천하람은 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우물쭈물 했지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지금쯤이면 입장 밝히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잠적을 한 거나 다름없다. 이준석은 왜 그 힐드를 치는 겁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랬는데 이걸 보도한 뉴스토마토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원래 제보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거기서 하는 거죠. 거기서 시작한 건데 힐드를 쳐버리니까 그렇죠. 뉴스토마토는 웃기게 돼버리는 거죠. 웃기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감정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이해가 간다.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만 있었어. 그런데 계속 방어하잖아요. 힐드 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이걸 보도한 언론사한테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뉴스토마도 우리 많이 응원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거기 추석 연휴 때 하루도 모셨고 그래요. 주말 다 나와. 기자들이 한 5명 6명 붙었더라고요. 전사적으로 좀 싸우고 있더라고요. 사우를 가로써 앉아요. 거기다 토마토 회장까지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의 방향을 어디로 갈까 하는데 뜻밖의 명태균이 판을 키우는 거야.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수상해. 그러니까 어제 뉴스가 이제 세비 절반으로 일단 이쪽으로 방향을 잡자 해놓고 그러면 2년치 남은 거는 그냥 썩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더 센 게. 그래가지고 이게 쭉쭉 나가는 사이에 나는 뉴스토마토의 모노방송인 줄 알았는데 서울의 소리가 같이 틀어줘서 스트레오 사운드가 아주 잘 도와줬어. 그 사이에 이제 그 빈 공간을 서울의 소리가 쫙 풀어주는데 서울의 소리도 지금 다음 기사를 이미 예고편을 하고 있거든요. 전 좀 들었거든요. 입 다물어야지. 그런데 나온 예고편은 이번에는 공천 개입이 아니라 당무 개입을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김건희 여사 얘기예요. 3탄은 더 센 거래요. 그거는 다른 언론사하고 같이 공동 취재해서 내 이름 되면 안 열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김종대 의원님하고도 관계 있는 거야. 하여튼 그게 3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 또 서울의 소리를 갔잖아. 갔어요. 그리고 최경영 기자도 만났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일단은 다른 언론이 취재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저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예의지. 지켜야 되는데 아 이게 뭔가 cre가 있구나. 요거는 제가 분명히 그 분위기는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초반에 명태균이 김영선 그리고 그들이 노는 게 엽기적이라고 그러셨는데 명태균이 어떤 게 엽기적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는 제가 보니까 그냥 정치 브로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설계자야 설계자. 판을 짜는. 그래요. 이종우하고 또 다른. 그러면서 중앙 지방에서 중앙으로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확대하던 상승기에 이 절정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오면서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은 거예요. 거의 권력을 다 본인이 장악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김명선 의원은 푼돈을 뜯는 삐끼 역할을 한 거예요. 삐끼. 그러니까 저기 세비 상납하고. 김명선 의원한테 돈 뜯어 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명선 의원한테 보면은 이게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노비다르듯 한단 말이에요. 뭐 쌍욕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일원도 틀리면 안 돼. 들어오는 즉시 나한테 방 가져와. 이게 그리고 보좌관도 탁탁 신고 방에. 내 딸도 책임져. 이거 뭐야 뭐 지주와 마른 같잖아 이게. 나는 당신을 언제든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 이거지 내가 있죠. 아니 이 이야기는 아무리 자기가 공청에 도움을 주었다 뭐다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거든요. 현재 권력하고 실수의 확실한 권력하고 자기가 링크되어 있다는 걸 김영선 의원이 아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고 그리고 명태균은 그걸 또 스스로 밝혀요. 저기 여사하고 통화한 건 나다. 스피커 폰을 너무 털어놓고 막 그랬다면서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정치자금법 최근에 수살받고 있잖아요. 올해 1월부터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나 건드리지 마 하는 사인을 용산해 준 거 아니냐. 자꾸 어디까지 건드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판을 의도적으로 키우더라고. 제가 보기에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명태균이가. 이종호는 수그러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그러들은 건 그때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수사 초입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이게 간신 몰입의 소인배들이 이종호나 명태균이나 이 공통점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 사람 영향권 네트워크를 갖다가 만들어서 내가 몇 명은 데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스 기질 여기에다가 그것에 대한 과시욕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여사하고 전화는 자주 받고 이렇게 쭉쭉 해서 그게 본인의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과 과시욕을 충족하나. 그리고 파워를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충성한 놈들이 더 생길 테고.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중국 고사에 나오는 외척 간신의 행태라고. 그렇다면 의원님 명태균이가 대통령 선거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얘기 나와요 지금. 여론조사 조작설. 여론조사 업체까지 나오고 pnr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선 전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후보를 도와줬고. 그리고 취임하기 전부터 창원 의창 그쪽의 보궐서까지도 김영선이 내리 꽂았고. 그거 자기가 틸트한 거니까. 계속해서 그럼 윤석열 정권 내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는데 그런 걸 뉴스토마토에서 좀 다 알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터뜨릴 걸 다 배열을 시켜놓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뉴스토마토도 이런 사안이 복잡한데다가 정치권에 특히 이준석 대표의 뜻밖의 반응 이런 것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거든 제가. 매일 대책회의고 매일. 명태균이 실상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요. 그거는 정치북이나 장성철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잘 아는 건데 그러나 보면 굉장히 판을 짜는 이런 설계사를 자처하는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판을 짰다는 거야? 공천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홍준표 대표 시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다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신성범 의원까지 막 거둘대 신성범이 공천 받았잖아요 이번에 그랬는데 뭐 명태균 똑똑하다고 명박사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이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한트라인을 갖고 있는 이렇게 되면 지금 자기가 어떤 설계자로서의 판을 짜는 어떤 단계까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단계에서 뜻밖의 암초를 맞이한 게 한동훈 같아요. 처음에는 윤회관이었는데 그래서 이 황관 세력들 내가 어떻게 뭐 아주 끝났어 너희들은 뭐 이러는데 그런데 황관과 외척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다고 아까 왜 동탁이 그런 것처럼 한동훈이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나도. 그런데 거기가 공천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총선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골치 아퍼진 건데 이게 저기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김대남이건 명태균이건 다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 여사하고 한동훈 대표는 아주 원수지간으로 돌변을 했고 거기에 또 명태균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한동훈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야 저거 한동훈 저거 날려 그런 플랜을 짰다라는 거로 추정하는 거지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제가 소설을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순화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총선 공천보다는 오히려 한동훈이랑 걸림돌이 없고 김기현 대표나 이런 윤핵관에 힘없는 대표가 있던 시절이 더 관심이 가는데 그게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때 당협위원장들 물갈이 했잖아요. 다 당무감사 했었어요. 로비는 그때 집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당협위원장 조직책이 되려고 그때 로비가 극심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선은 마지막 정리 단계에요. 근데 이 정리가 좀 잘못된 거지 사실은 이런 한동훈 같은 걸림돌이 없는 시기는 작년에 국민의힘 당무감사 하반기로 봐야 되고 맞아요. 그때 당협위원장의 30% 가까이 물갈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막 새로 자리 맡으려고 온갖 청탁이 오던 여기서들을 시작점으로 해서 쭉 연결시켜 보셔야 된다. 그래서 파늘 전체를 맥락을 보고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봐야지 이 공천만 갖고 하면 의외로 김건희 여사가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개입을 했다. 이 자체를 지금 굉장히 크게 만들지만 국민의힘 쪽에는 개입했는데 된 게 없잖아.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개입했다는 것만 그냥 이야기를 거기서 완결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의외로 판이 싱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천만 보지 말고 작년에 당협위원장 인선 때부터 거기서부터 여사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비치니까 그때부터 쭉 이어져 봐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으나 본인이 다 시스템 공천을 하려고 해도 이미 당협위원장들의 판이 작년부터 내려오던 게 있는데 이건 시스템 공천으로 교정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당내 윤회관들이 공천위원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그걸 빼버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100% 이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는 될 수가 없다고 이미 판 자체가 잘못 짜여져서 그 시스템이 그걸 어떻게 교정을 하겠어요. 관리만 그렇게 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보셔야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오고 그럼 명태균이 말이죠. 김영선하고 김영선이 명태군 거의 구하수족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랑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한동훈이 저게 저 동탁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주도권을 잡아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뿔 났겠지 뿔 났고 그다음에 명태균한테도 그 스트레스가 나온 거 아닌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선 여사도 안 되네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거 그 생각에 어떤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나는 계속 저도 의문을 제기한 게 왜 명태균이 칠불사 모임을 그걸 주선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였을까 다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인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정말 이게 핵심 아니냐고 여러 번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칠불사 모임을 하면 김건희 여사한테는 거의 반영이고 배신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배신해도 된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김건희 여사 거래하려고 했던 건가 글쎄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여사가 명태균한테 뭔가 이제는 거리두기를 시작하고 눈길을 안 주기 시작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김영선도 이제 공천 못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그 균열이 생긴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걔네도 권력구조사 당연히 더 있겠지. 또 제3의 제4인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제는 이해공동체가 아니거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 칠불사 그거 때 그 2월 29일 날 모일 때는요 김영선은 컷오프 전이에요. 공식 발표는 3월에 났어요. 그러나요. 미리 알고만 그 정보는 여사로부터 받았는데 그런 식의 여사로부터가 안 된다는 정보를 받은 거를 이제는 나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혹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럼 이준석을 이용해서 치자 뭐 그런 거였던 건가 글쎄 그걸 모의한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거기서 오케이 를 이준석은 따로 또 결정 못했지. 나중에 이걸 나 결정하고 바로잡은 건 김종인 공관위원장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저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집단은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라도 동지가 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세상이구나 여기가. 그렇죠. 정글이지. 정글. 김대남 녹취록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아니 자기가 시민사회 수석실에 비서관 권한된 선임 행정관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 직원 중에도 급이 높은 축에 그러면 딱 녹취록에 나온 내용 보니까 충성심은 1도 없고 동지의식도 없어. 나한테 유불리만 나한테 유불리만 따지는 아주 소인배 같은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 근무했지만 지금 이제 청와대 나온 지 2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때 동료들 만나죠. 공무원 경찰 또 저 같은 어공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모이거든 그때 사무실에 장하는 지금도 명절 때면 모시러 가고 그러는 사이에서 우리는 한 정권을 책임졌었다 이런 동지의식에다가 이 중에 누구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운한 말을 20년 동안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거긴 특별한 직장이라고 고도의 정치적인 결사체이면서 어 이거는 어떤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최고의 자리에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현직 비서관인데도 다 고자질하고 그것도 기자한테 네. 그리고 제가 들리는 얘기는 김대남 씨가 저기 용인갑에서 공천이 안 되고 네. 야당 쪽 문도 두드렸다. 임용수 비자가 어제 나와서 얘기했어요. 아 그래? 난 또 내가 먼저 깔고 그러는데 양심 선언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오려고 진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 용산의 간신들이 얼마나 득실득실하냐 하면 저 나중에 윤 대통령이 이제 힘을 좀 잃고 김건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 마리앙트와네트 같이 뭐 대갈 조진만 보이면 돌았을 놈들이 내가 보니까 아주 저기는 큰 간신 밑에 작은 간신이 있고 작은 간신 밑에 소인배가 있기 때문에 딱 이해관계로 이랬는데 그 이해관계에 끝만 딱 끊어지면 아사리판이더라고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저 김영선은 네 과 김대남 등 명태까지 이 변태와 역기 행각은 완전히 썩은 시체에서 구덕이 끓는 덕네 여기가 악취가 펄펄 나고 무슨 국민이 준 공적 권력을 저런 이해관계 계산서에서 갖고 노는 놀이터이자 그러니까 시정 잡배들의 소굴이더라 이거요 내가 보니까 해방 이후에 아주 역대급 정권이 들어섰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옛날에 이승만 말기의 자유당 정권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이기봉 또 아들 이강석이 그리고 저기 비리와 추문의 다양성은 이거는 오공비리 수준을 넘어서고 넘어섰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역기 행각에 외척 환관 부인 뭐 무당 무석 거기다가 또 브로커 주가저작범 될 수가 없어도 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썩은 소굴만 모아놨더라고 이게 썩은 용산에 시민들 한 50만만 모이면 그냥 자체 붕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 저기 현대 간신학을 다시 써야 돼 제가 연구할게요 네 그래서 자료 좀 좀 주세요 나오는 정보 좀 주세요 제가 논문 발표할게요 예예 아주 좋죠 그래서 이 몰이배들이 이게 딱 했는데 대통령은 자기가 장악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사하고 이게 저기 뭐냐 경륜이 있고 또 지조가 있는 그다음에 공적의식에 충만한 좋은 인재를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가머니 서라는 간신들한테 푹푹 빠져 지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쇠파리 똥파리 다 모였을 거 아니야 냄새나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이 꼬이는데 그 속에 있다는 걸 자기들이 모르니까 완전히 보니까 저기 저기 착각에 빠져서 살더라고 이쪽만 지나면 윤석열 김건이 팔아먹고 살겠구나 앞으로 지지율 10%대로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둘 배신을 시작하거든요 배신 시작하지 본물 터지도 터지는 거야 이게 대붕괴가 시작되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나 8월에 그 조짐은 이미 나타났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군대에서 기밀 세는 거 맞아요 무슨 뭐 한남동 공간에 사령관들이 가고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가고 불레교원 명단이 뭐 중국으로 넘어가고 매주 야당 의원들이 폭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정보가 다 세잖아 하다못해 대통령이 군골프장에서 일반 시민들 내보내고 골프쳤다는 정보까지 그러니까 막 최근 한 달 동안에 네다섯 건의 중요한 기밀이 폭로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겨레신문 칼럼 제목이 군의 정보가 줄줄 새는 이유 이런데 그거 많이 읽었더라고 네 그거 잘 봐라 등을 돌린 거다 이건 이건 내인덕이 이제 가속화가 시작된 거다 그래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걸 대통령만 모른다니까 그 간신들은 그 앞에서 열중시장하고 충성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 알겠습니다 야 의사증원 계속 때려 알겠습니다 뭐 그러겠지 뭐 안 봐 뻔하지 어떻게 저 정권에 충신이 한 놈도 없어 어제 소고기 돼지고기 파티할 때 한 말도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기자들한테 바로 풀어버리대 바로 풀어버리대 경영의 신문에 자세하게 나왔어 아주 그래 보니까 이제는 저기 대통령 부분은 있잖아요 이게 루이 16세 운명으로 가는 건데 정말 몰라 간신들이 눈가길을 다 가려놨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의 간신학은 앞으로 1년간 계속 정보하고 자료를 달리니까 제가 아티클 하나 발표할게요 그럼 좋죠 윤석열의 간신들 그치 알겠습니다 외척과 황건 그걸 비집고 들어오는 일부 사대부들 이 세 놈의 싸웁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놈의 정리하지 잘해주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내부터 뭐 터지겠지 뭐 그래 또 터져있지 뭐 이거 평론가가 따라가기 바쁘지 이 뉴스를 알겠습니다 요즘은 사실보다 해석이 빈곤하시대 맞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